언니 그러니까 저희 예배 중에서 진혜리의 열사가 되는 게 아닌 많은 옷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나아주민이 나오셨어요. 우리의 나아주민이 나오셨어요. 언니. 그래요. 어느 정도 좋아하던가 승부의 노래를 들으니까 행복하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진혜리의 히트곡과 그리고 신곡이 소비가 됐어요. 아마 우리 진혜리는 정통 특도수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좋습니까. 신곡의 노래 제목이 사랑이 완냅니다. 여러분 기억도 해주시고 많이들 사랑을 부르시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콘서트 설마지 콘서트를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좋아하지는 마음을 부르시죠. 제가 특립의 스웨시아 멤버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에게는 태클을 걸쳐요. 그리고 최근에 안 좋은 의사가 본래로 우리 나무를 비둬버리는 자수가 있어요. 진성씨. 그리고 경기 분야에 도착. 안수아씨의 무대 등의 역을 큰 박수도 환영해 주십시오. 창의 방위를оль glimpse 최현상의 평화 funktion 희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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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